여기까지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 보내셨네요. 헤어지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만한 주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하나의 표 안에 모든 정보를 포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수백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표를 여러 개의 표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분리했다가 셀렉트 문을 실행할 때마다 동쪽으로 표를 결합해서 원래 하나의 표였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키워드가 조인이거든요. 셀렉트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조인 명령을 공부해보세요. 표를 주제별로 쪼개고 셀렉트할 때 조인으로 병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곧 난관에 부딪힐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겠어요? 어떻게 표를 쪼개는 게 현명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해보세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선배들의 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회할 때마다 10분씩 걸린다면 난감하겠죠. 웨어문을 자주 이용하는 컬럼에 인덱스를 걸어두시면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데이터를 꺼내기 쉽게 잘 정리해둡니다. 그렇게 정리정돈 해둔 데이터는 조회를 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조회가 되거든요. 성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인덱스를 공부해보세요.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지면 그 비즈니스는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법, 즉 백업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두셔야 할 주제입니다. 또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언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두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 가서 나 데이터베이스 뭔지를 알아? 데이터베이스 할 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볼 것인가를 궁리해볼 시간입니다. 더 많은 공부들은 더 많은 것이 필요할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SQLite의 사용자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지도 섬 아래 방문해 주세요.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후속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